Q. 리허설 안녕! 저는 tsm 러스트리입니다. 오늘 제가 나미에 대해 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나미룬헨드에서 소개할텐데요. 제가 쓰고 있는 나미룬은 빨간색의 썬간룬을 쓰고 있고, 썬간룬을 쓴 이유는 나미가 라인전에서 평타를 많이 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마관이나 암어팬보다는 썬관이 더 효율이 좋고요. 노란색에는 고정 체력을 쓰고 있는데 고정 체력은 웬만한 서포터 우레인에서 가장 어울리는 운이고 파란색에는 고정 마나리젠을 3개 쓰고 고정 마법저항력을 6개 쓰고 있는데 마법저항력과 마나리젠을 섞어서 쓰는 이유는 라인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마법저항력이 있어야 라인전에서 들교환하기 편하고 마나리젠도 남에게 필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마나리젠과 마법저항력을 섞어주시면 좋고요. 퀸트 룬에서는 고정 암호를 2개 쓰고 고정 마나리젠을 하나 썼는데 서포터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암호가 퀸트 고정 암호 룬 2개 정도이기 때문에 고정 암호 룬 2개 끼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에는 남에게 필요한 옵션에 고정 마나리젠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특성은 영구 21을 사용하고요. 이 특성은 웬만한 서포터들에게 모두 공용되는 특성이고요. 디펜스 첫 줄에서는 인센티드 암호보다는 리커버링을 찍어주시고요. 유틸리티에서는 이속 특성과 메디테이션, 스카우트를 찍어주시고 스카우트 특성은 초반 트랭켓 와드를 안전하게 받게 해주고 중후반에서는 스위퍼의 서버를 늘려줘서 비전 컨트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밴딧 특성을 찍어주셔도 되는데 포인트가 모자랄 거예요. 밴딧을 찍고 싶으면 메디테이션을 한 포인트 빼주세요. 스케일 오더는 1렙대 W를 찍고 2렙대 E를 찍어주세요. 하지만 라인전에서 오토택을 칠 기회가 적다면 Q를 대신 찍어도 됩니다. 3렙대는 Q와 E 중 남는 스킬을 찍어주세요. 마스터 순서는 W, E, Q 선수를 찍고 궁극기는 들 때마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시작템으로는 AP 서포터 돈템과 2개의 헬스 포션, 2개의 만화 포션, 아니면 3개의 헬스 포션, 아니면 하나의 만화 포션을 사주시고요. 첫 귀환템으로는 돈템, 루비, 부츠 3개 중 하나와 플러스 와드랑 포션을 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루비를 살 돈이 되지만 와드와 포션을 못 산다면 루비 대신 부츠랑 와드랑 포션을 사주시고요. 돈템을 업그를 할 수 있지만 와드와 포션을 못 산다면 루비와 와드랑 포션을 사주세요. 첫 귀환템과 상관없이 그 다음 귀환에는 무조건 1티어 부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뒤로는 사이트손, 돈템 업그를, 미카일을 돈이 되는 대로 업그를 해주세요. 나미에게 가장 이상적인 아이템은 돈템 3티어, 모빌리티 부츠, 사이트손, 미카일, 배너 오브 커맨드, 핑크화드를 위한 1개의 빈 슬롯입니다. 솔로큐에서 나미는 5K 챔피언이고요. 솔로큐에서는 우리 조합보다는 상대 조합에 따라 나미의 가치책 많이 달라집니다. 버블의 미사일 속도가 빠르지 않고 피하기 쉽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좋은 어세심들 상대로 좋지 않습니다. 라인전에서 쉽게 주도가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갱킹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차스 갱킹을 피하면 초반 라인전에서 우리 원들이 많이 앞서기 때문에 그 뒤로는 게임을 풀게 되기 쉽습니다. 중후반에서는 높은 힐량과 유틸리티로 팀을 보조하시면 됩니다. 중후반에서는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뒤에서 팀을 보조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많이 어울립니다. 라인전에서는 부시를 이용해서 우리 원딜과 타이밍을 맞춰서 원딜이나 서포터 아무에게나 이를 쓰면서 상대방 원딜 위주로 평타를 쳐주시고요. 들교환이 걸려서 상대가 우리에게 되바르치면 W를 쓰고 빼주세요. 버블은 맞출 자신이 있다면 들교환할 때 써도 되지만 웬만하면 세이브해두고 중요한 순간에 쓰는 게 좋습니다. 궁을 배운 다음에는 근접해서 R을 쓰고 A호반이 뜬 걸 보자마자 Q를 쓰면 확정 스턴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나미 라인전의 기초는 먼저 평타 E로 들교환을 걸고 내가 체력이 조금 빠졌을 때 W로 데미지를 더 넣으면서 내 체력을 채우고 상대가 들교환을 쳐서 빼고 했을 때 버블로 상대를 고정시키고 데미지를 더 넣거나 빼면 됩니다. 팀파이트에서는 꽤 쉬운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탁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팀 맨 뒤에 서서 상대방 브루즈 위치에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탁구에서도 상대방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가 왼쪽이면 공이 오른쪽으로 오기 때문에 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데요. 똑같이 움직여서 상대 브루즈가 한타를 열었을 때 그 방향으로 궁을 쓰면 뒤에 따라오는 딜러들이 궁을 맞고 제시간에 합류를 못합니다. 우리가 한타를 고려해야 되는 조합이면 피드라스틱처럼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있다가 나무, 언덕 등 지연과 깊이지 않게 궁을 써주세요. 힐과 E는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쉬운 스킬이고 버블은 탱커보다는 한타가 어떻게 흘러가나 보고 있다가 상대방 딜러에게 맞춰주세요. 나무는 스킬마다 팁이 있는데요. 일단 Q로 시작하겠습니다. Q는 난이도와 높은 스킬인데요. 먼저 상대방의 E로 슬로우를 걸고 슬로우 상태에서 Q를 쓰면 좀 더 맞추기 쉽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캐스트보다는 일반 캐스트를 써서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컬 정중앙으로 맞추시길 권장합니다. W는 바운스가 되는 스킬인데요. 공격으로 쓰는 W보다 힐링으로 쓰고 튕기는 W와 사거리에서 깁니다. 체력이 낮은 적을 W줄게요도 했는데 사월이가 모자라거나 나는 안 맞으면서 상대를 때리고 싶다면 자신에게 W를 써서 바운스로 상대를 맞춰주세요. E는 미사일이 상대방에 도착했을 때 발동되는 스킬입니다. 즉 평타를 먼저 날리고 미사일에 도착하기 전에 E를 쓰면 그 평타부터 E가 발동됩니다. 궁극기도 남이 패십을 발동시킵니다. E는 실을 걸 때 우리팀 브루저의 방향대로 궁을 날리면 브루저들의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